만나는 사람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대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 그런 친근감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낯설게 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섬찟하기도 하고 완전 남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 설명한 분은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불교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간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만남에 숨겨진 비밀 첫 만남에 숨겨진 비밀 그런 주제로 오늘 시간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요. 불교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근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본이 어떤 생각 출발하느냐. 그럼 첫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와서 만났는데 전에 만났는데 잊어버리고 처음 만났다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처음 만났는데 불교에서는 처음이 아니고 전생에 새새생생 만나고 왔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되기 힘들고 오래 남지 않으니까 제가 실제 일상생활에 있었던 얘기를 본보기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고 생활에 적용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되는 분은 바로 서산대사대입니다. 서산대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청허스님이에요. 청허스님. 서산 그러면은 서산. 묘향산을 얘기해요. 묘향산. 그러면은 전해내려는 얘기로 보면 그러니까 산에 대한 얘기 우선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청허스님이 서산에서 묘향산에 주로 많이 계셨으니까 이 산 이름을 따서 서산대사 그래요.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 경선 창원에서 시번분을 창원댁 그러고 춘천의 시번분을 춘천댁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묘향산에 주로 계셨으니까 서산대사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좋은 산들을 이름난 산들을 보면은 금강산은 아름답기로 뛰어난데 웅장함은 없더라. 그래요. 그리고 지리산은 웅장하기로 한데 아름다움이 금강산만 못하다. 그런데 묘향산은 웅장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서 산 중에 최고다. 그런 얘기가 전해내려 옵니다. 그러면 서산대사가 묘향산에 보현사라고 하는 사찰에 보현사 주로 많이 계셨어요. 이때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 유종 사명대사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서산대사께서 시를 많이 남겨요. 시. 아 훌륭한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한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거 소개해 드리고 두 분이 얽혔던 사연을 소개해야 할까 합니다. 이제 어떤 시가 있느냐면요.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이요. 천하에 호걸드는 하루살이라. 맑고 그윽한 달빛 베고 누우니 끝없는 솔바람은 묘음을 연주하네. 이게 아주 유명하시겠어요. 이 시를 잘못해가지고 반대파의 서산대사를 의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휘말려가지고 역적 취급을 받아가지고 옥골을 칠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으면 서산대사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를 설명해야 돼.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에 어제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지은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훗날 뒷사람이 이정표가 될 테니 그러니까 눈 덮인 들판이라고 해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를 얘기하고 했죠. 어려운 일을 할 때 해결할 때 그때그때 아르마리로 대충대충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인생이라는 제목 인생 인생이란 제목으로 시를 쓰신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간단히 우선 좀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식이 질투하는 사람 누군고 흉어물이 없는 사람 누구겠소 가난하다 서로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에다 가진 건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단일해온 이 세상 잊고 없음을 평가하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아가세 다 바른 같은 것이라오 뭘 그리 고민을 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번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라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 같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라오 외로움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오 폭풍이 아무리 새도 지난 뒤에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리오 줄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 하지 마소 잠시 머물라 가는 것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펴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서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이 곧 탐내시오 혼한 대낮에 서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밤이 바뀐다고 뭐 다를 게 있겠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있는 것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겠소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라오 내 인생 내 인생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미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지미요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것이 서산대사께서 남긴 유명한 인생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게 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 대해서 여기 서산대사 아까 적어놨지만 서산대사 사명당 두 분이 있었던 일을 간단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대개는 24세대예요 24살 서산대사보다 사명대사보다 지우고요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두 큰 심에 대한 내력을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보현사에 같이 머무러 계실 때 대중들이 한 천명이 있었다 그래요 천명 천명의 대중이 있는데 그에 따라 식련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탁발을 해서 천명이 먹고 살려면 겨울을 날려면 공략미, 쌀이, 보리쌀이 곡식이 많았는데 곡식이 없어요 흉년이라 그래서 생각도 못해요 서산대사께서 사명대사한테 얘기를 해요 평양 시내 가면 십만석 분 십만석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면 쌀을 보시할 것이다 탁발을 해와라 갔다 와가라 시키니까 사명대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젊었을 때겠죠 전 못 갑니다 아니 그러면 가서 탁발을 못 얻어오면 쌀을 얻어오지 못하면 천명의 대중한테 원망한 죄가 다 듣고 저는 그런 법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저는 못 가겠으니까 큰 스님께서 가세요 이런 중대한 일을 저한테 어떻게 막히려고 그럽니까 전 못 갑니다 그래 그러니까 서산대사께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니까 꼭 내가 가야 돼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 분이 십만석 분 부자집에 갔어요 부자집에 가가지고 큰 스님께서 서산대사 큰 스님께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요 누구만 봐도 열두 칸 대문이 촤악 촤악 대청마루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풍차 좋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문에 가서 서산대사에서 그랬어요 반달칭을 했더니 뭘 했겠지 하여튼 목달치든지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쳐다보고 있던 그 부자집 주인이 이만한 작대기를 들고 쫓아 나와요 저런 중놈 새끼가 아침부터 어디 와서 얼씽거리냐고 때려죽인다고 쫓아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인이고 불구하고 서산대사가 달려 나왔어요 나오더니 이 자가 골목에 가서 사명당해 그거 봐라 내가 가면 안 되잖냐 그걸 보니까 질겁을 해가지고 저도 못 가요 저런 데를 어떻게 제가 갑니까 큰 스윙을 보고 때려죽인다고 어떤 중놈이 하고 난리 치는데 제가 가면 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한번 가봐 그랬더니 억지로 떠밀려서 사명당에서 갔어요 문 앞에서 기웃기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열두 칸 대문을 저 대청마리에 서 있던 부자집 이 사람이 사명당 스윙을 보더니 보산발로 쫓아 나와요 보더니 아니 스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을 다 오시냐고 그냥 이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빠져드리는 거야 우선 풍자에도 좋으시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맞아 드리더니 안방 이름을 오시는 거야 야 이건 난 죽었다 이제 사명당에서 생각이 아니 아까 큰 스윙한테 한 걸 보니까 이건 영랍 자기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더니 안방에 들어가더니 이제 가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제가 서산대사께서 보내 가지고 부탁할 게 있어서 여길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부탁은 나중에 그리고 서산대사라는 그 훌륭하신 스님께서 스윙을 보냈다니 아우 저희 집에는 가문의 영광이라고만 아니 아까는 때려 죽인다고 몽댕이 걸 쫓아다니는데 이제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자동차에다 큰일 나겠어 그랬더니 안방에다 갖다 모셔 놓고 사명당함 진주 송찬을 차려서 밥상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건 먹이고 죽이려나 보다 그냥 꼼짝 않고 앉았는데 나중에 집사를 불러 집사를 불러다니 이제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명의 대중이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모여들어 왔는데 겨울은 낙지하고 흉년이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실을 받으러 왔습니다 탁발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걱정 마시라고 그 큰 스윙께서 그러고 스윙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안 드릴 일이 없겠다고 그래가지고 당정 집사를 불러가지고 소, 말을 전부 동원시켜서 오백 섬을 오백 섬 첨감하여 오백 섬을 당정 보현사를 보내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거야 그리고 앉아가지고 스윙은 여기 내려오신 김에 묻고 대접도 받고 쉬었다 가십시오 하여튼 공양민은 스윙들 겨울날 거고 제가 충분히 보내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이게 꿈인가 생생한 거 앉아 놓은 거야 그래도 불안해 가지고 앉아 있을 거 없는 거야 얼른 쫓아 올라와서 서산대사에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가본 거 하고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실질사를 막 보내오니까 그랬더니 서산대사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사백 년 전에 사백 년 전 사백 년 전 사백 년 전에 너구나 하고 글방에서 같이 공부를 한 도반이었었다 근데 내가 조금 그때 나이가 커가지고 산책을 가여 산에 올라가는데 나는 맨 앞에 가고 너는 맨 뒤에 왔다 내가 맨 앞에 가면서 남을 것 같이 지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짓고 가다가 소나무에 올라가는 송충이 송충이 송충이를 나문대기로 때려 죽였는데 네가 오면서 불쌍하다 생각하고 돌로 땅을 파주고 그걸 묻어줬다 근데 송충이가 바로 십만석 부잣집 이 사람의 전생이다 송충이가 그러니까 너는 이 송충이를 불쌍한다고 생각하고 묻어줬으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고 나는 송충이를 때려 죽었으니까 나는 원망하는 기분이다 나를 보자마자 쫓아주기라고 쫓아왔고 너는 그만큼 고마운 일 있으니까 벗은 팔을 쫓아왔었는데 요구를 다 들어준 거다 이게 인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생에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을 했으면 서로 좋은 관객이 되었으면 이 세상에 와서 만났을 때 반갑게 좋게 만나고 전생에 원수지간이 되었으면 서로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론 방법이 해야 돼요 방법 그럼 어떨 거냐 사람 만날 때 좋은 사람은 그걸로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전생에 나쁜 업을 진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방법론이에요 그럼 어떨 거냐 한 직장에 한 식구에 이웃 간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대개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럴 때는 뭐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물론 선물하고 좋은 얘기하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절을 해요 절 제가 쭉 느껴고 경험하고 신도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실제 얘기를 듣고 시켜보는 방법이에요 절을 하는데 일단은 7일 동안 해봐요 7일 동안 뭐 백배도 좋고 열 번도 좋고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전해져요 전생에 업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절이에요 바로 절 절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일 되면 그때부터 효과가 나갔다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백일에는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일 근데 이게 부부지간에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들과 자식과 부모 간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 아들 사람이건 손실 사람이건 상사건 부하직원 간에 서로 안 좋은 관계로 첫 만남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좋게 하는 방법은 절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닐 때도 만나서도 마음속으로 절하는 공손한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은 전생에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그래야만이 좋게 된다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뭐 전부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내서 뭐 더 늘려서 이제 법문 중에 짬짬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상국송을 마치면서 밑에 개송이 나가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보사림의 자비광민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지다 남읍불 남읍 남읍 감사합니다